잠잘 때 듣는 인생 책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이순주 옹김 출판사 북스캔 시장이 사는 읍내 번화가에 있는 펀블츠쿠 아저씨의 집은 곡물상과 종묘상의 집답게 후추 열매 냄새와 곡분 투성이었다. 가게에 작은 서랍이 여러 개 있는 것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듯했다. 아래 칸 서랍을 한두 개 열어보니 눈끈으로 묶은 갈색 종이 봉지들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꽃씨와 구근들이 감옥 같은 서랍에서 하루빨리 나와 꽃피울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런 추측을 한 건 그 집에 도착한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다. 나는 간밤에 경사진 지붕 밑에 있는 다락방 침실로 곧장 보내졌으며 침대가 놓인 구석자리는 천장이 너무 낮아 누우면 눈썹에서 지붕까지 거리가 30cm도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나는 씨앗과 골덴이 묘하게 닮은 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 펀블츠크 씨는 골덴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그의 가게 점원도 마찬가지였다. 어쨌든 골덴에는 씨앗의 성질을 닮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풍치가 있어 어느 것이 어느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날 아침 나는 펀블츠크 씨가 길 건너편 마구상을 쳐다보는 것으로 일을 하고 그 사람은 마차 제조상을 쳐다보는 것으로 자기 일을 처리하고 또 그 사람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빵집 주인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또 그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잡화상을 쳐다보고 또 그 사람은 문간에 서서 약제사를 쳐다보며 하품을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 동네에서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시계상 뿐인 것 같았다. 그는 항상 확대경을 끼고 조그만 책상 위를 들여다보고 진열장을 통해 자기를 지켜보는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에게 감시받았다. 펀블츠크 씨와 나는 8시에 가게 뒤에 있는 응접실에서 아침 식사를 했고 그동안 점원은 차 한 잔과 버터빵 한 덩어리를 들고 가게로 나가 콩자루 위에 올려놓고 식사를 했다. 나는 펀블츠크 씨가 야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먹는 음식에 고행과 참외의 성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누나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랐을 뿐만 아니라 빵 껍질 부위에 최대한 버터를 얇게 발라 내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유를 안 타는 게 더 솔직해 보일 정도로 더운 물을 많이 넣어 희석시킨 우유를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산수 이야기만 했다. 내가 예의바르게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마침 인사를 했더니 그는 거만하게 말했다. 7 곱하기 9는? 낯선 집에서 더구나 속이 비어 있을 때 그런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피할 수 있겠는가. 나는 무척 배가 고팠지만 그는 내가 음식을 한 입 먹기도 전에 시작해서 식사를 하는 내내 산수 문제를 냈다. 곱하기 7은? 그럼 곱하기 4는? 곱하기 8은? 그럼 6은? 2는? 등등 나는 각 질문에 답을 하고 다음 질문이 나오기 전에 얼른 빵을 한 입 베어 먹거나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그동안 그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앉아 핫롤과 베이컨을 만족스럽게 배불리 먹었다. 역시 개가 10시를 날리고 우리가 미스 헤비샴의 집을 향해 출발하게 되자 나는 몹시 기뻤다. 그러나 그 집에 가면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방식에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다. 15분도 안 되어 우리는 그 집에 도착했다. 그 집은 낡은 벽돌집에 음산했고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창문 중 일부는 담으로 막아놓았고 나머지 창문 중 아래층은 모두 쇠창살로 막아놓았다. 정면에는 앞마당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대문으로 막아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초인종을 누르고 누군가가 나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문간에서 기다리는 동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집 옆에 커다란 양조장이 보였다. 지금은 양조를 하지 않고 인적이 끊긴 지 오래인 것 같았다. 창문 하나가 올라가면서 누구냐고 묻는 맑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의 안내자가 얼른 대답했다. 범불 축후요. 맑은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알았어요. 그러더니 창문이 닫히고 한 소녀가 손에 열쇠 꾸러미를 들고 안마당을 가로질러 나왔다. 얘가 피비란다. 범불 축후씨가 말했다. 얘가 피비군요. 아주 예쁘장하고 도도해 보이는 소녀가 대꾸했다. 들어와. 범불 축후씨도 함께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녀가 문으로 그를 막았다. 잠깐만요. 아저씨도 미스 헤비샴을 만나시려고요? 그야 미스 헤비샴이 날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범불 축후씨는 난감해하며 대답했다. 아, 네? 미스 헤비샴은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소녀가 그 말을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했으므로 범불 축후씨는 비록 체면이 깎인 상태였지만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엉뚱하게도 나를 엄하게 노려보면서 마치 내가 무슨 짓을 하기라도 한 듯이 꾸짖는 말투로 말했다. 꼬마야, 너 여기서 행동거지를 잘해서 너를 손수 키워주신 분들께 자랑거리가 되게 해야 한다. 나를 안내하는 소녀는 대문의 자물쇠를 잠갔고 우리는 뜰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뜰은 포장되고 깨끗했으나 갈라진 틈마다 풀이 자라고 있었다. 양조장 건물에는 뜰로 통하는 좁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나무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그너머 양조장 전체가 저쪽 늪이 둘러싸고 있는 담장까지 열려 있었다. 양조장은 텅텅 비어 있었고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거기에서는 찬바람이 문 밖에서 보다 더 차갑게 부는 것 같았다. 그 찬바람은 마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처럼 울부짖듯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양조장의 트인 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소녀는 내가 양조장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이제 넌 저기에서 양조되는 맥주를 마실 수도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가씨. 나는 수줍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기에서 맥주를 빚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걸? 빚어봤자 쉬어 터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럴 것 같아요 아가씨. 하지만 누가 양조하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야. 왜냐하면 저 건물은 전혀 쓸모가 없어졌거든. 맥주로 말하자면 이 매너하우스 지하 저장실에 충분한 양이 비축되어 있거든. 매너하우스가 이 집 이름인가요 아가씨? 매너하우스는 장원이나 영지가 딸려있는 지방 호족의 대저택을 일컫는 말이다. 이름들 중에 하나야. 그럼 이름이 더 있어요 아가씨? 하나 더 있지. 그 별칭은 세티스인데 그리스어인지 라틴어인지 아니면 히브리어인지 아니면 셋 다 합친 건지 어쨌든 충족하다는 뜻이야. 충족한 집 그거 징귀한 이름이네요 아가씨 나도 그렇게 생각해 꼬마야 하지만 이 집은 그 말 이상의 뜻을 담고 있어 누구든지 이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의미였대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만족했던 게 틀림없어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꼬마야 꿈을 대지 말고 따라와 그녀는 차가운 말투로 나를 꼬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사실 그녀는 내 또래쯤이었다 물론 여자아이인데다가 예쁘고 침착해서 그녀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 게다가 그녀는 마치 자기가 스물한 살이라도 먹은 듯이 그리고 여왕이라도 된 듯이 나를 깔보았다 우리는 옆문으로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정면 출입근은 두 개의 쇠사슬이 밖에서 열 십자로 교차하여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 내가 맨 처음 알아챈 것은 복도가 아주 어둡고 그녀가 나올 때 거기에 촛불을 놔뒀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촛불을 집어들었고 우리는 복도를 몇 개 더 지나고 층계를 올라갔는데 집 안은 여전히 캄캄했고 촛불만이 우리를 비춰주었다 마침내 우리는 어느 방에 문 앞에 다다랐다 들어가 봐 그녀가 말했다 저 아가씨 먼저 나는 얌전하다기보다는 수줍게 대답했다 바보처럼 굴지 마 꼬마야 난 안 들어갈 거야 그 말에 그녀가 대꾸했다 그러더니 나를 경멸하듯이 바라보고 걸어가 버렸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촛불마저 들고 가버렸다 이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서 나는 두렵기조차 했다 그렇지만 방문을 두드리는 것 말고는 별 도리가 없어 나는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방에는 여러 개의 밀랍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방 안에는 햇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았다 가구들로 짐작한데 당시 대부분 가구들의 형상과 용도는 내게 아주 생소했지만 그 방은 옷 갈아입는 방이었다 그러나 그 방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박을 입힌 거울이 달린 예쁜 천을 씌워놓은 탁자였다 나는 첫눈에 그것이 고상한 숙녀의 화장대임을 알아차렸다 그 화장대 앞에 고상한 숙녀가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볼 수 있었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한쪽 팔꿈치를 탁자에 올려놓고 그쪽 손으로 머리를 바친 채 내가 이제껏 보아왔고 이후로 보게 될 여인 중에 가장 이상한 숙녀가 알라기자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공단과 레이스와 비단으로 된 값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모두 흰색 일색이었다 구두도 흰색이었다 그녀는 길고 하얀 면사포를 머리에서부터 늘어뜨리고 있었고 신부의 화안을 머리에 쓰고 있었으나 머리카락은 백발이었다 그녀의 목과 양손에는 어떤 빛나는 보석들이 반짝였고 화장대 위에도 다른 보석들이 놓여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보다 덜 화려한 옷들과 반쯤 끓여놓은 여행 가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옷을 완전히 차려입은 상태가 아니었다 구두는 한 짝만 신었고 나머지 한 짝은 화장대에 놓여 있었다 면사포는 겨우 절반 정도만 손질이 되어 있었으며 줄 달린 시계도 차지 않았고 가슴에 달 레이스가 자질구레한 장신구와 손수건과 함께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장갑이며 꽃이며 기도서며 모두가 거울 주변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비록 내가 첫 순간에 사람들이 보통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보긴 했지만 내가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본 것은 아니었다 내 시야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오래전에는 흰색이었으나 그 광택을 잃고 빛깔이 발에서 누렇게 변해버린 것을 나는 보았다 신부복을 입고 있는 신부가 그 신부복처럼 그리고 신부의 화안처럼 시들어버렸으며 푹 꺼진 두 눈의 광채 말고는 아무런 광채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나는 보았다 젊은 여인의 통통한 몸에 입혀졌던 신부복이 이제는 피골이 상접하게 오그라든 몸에 헐렁하게 걸쳐 늘어져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언젠가 나는 박람회에 따라가서 그게 누군지는 몰라도 성장하고 누워있는 어느 명사에 소름 끼치는 밀랍 인형을 본 적이 있었다 바로 지금 그 밀랍 인형이 검은 눈을 하고 눈을 굴리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만일 그럴 수만 있었다면 나는 비명을 질렸을 것이다 너는 누구냐 화장대 앞에 숙녀가 말했다 비비입니다 마님 비비라고 펀블 축구씨가 데려다 준 아이입니다 마님이 와서 놀라고 해서 가까이 오렴 얼굴 좀 보자 내가 주변의 사물들을 자세히 주목한 것은 바로 그녀의 눈을 피하면서 그녀 앞에 서 있었을 때였는데 그녀의 시계는 9시 20분 전에 멈춰 있었고 방 안에 괴종 시계도 9시 20분 전에 멈춰 있었다 나를 보렴 미스 헤비샘이 말했다 너는 내가 태어난 이래 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가 무섭지 않느냐 나는 내가 무섭지 않아요 라는 대답 속에 담긴 엄청난 거짓말을 겁없이 말했던 것을 유감스럽지만 밝혀둔다 내가 여기 만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아니? 그녀는 두 손을 왼쪽 가슴에 포개어 얹으면서 물었다 내 마님 내가 뭘 만지고 있지? 가슴입니다 멍든 가슴이지 그녀는 그 말을 간절한 표정으로 강조하여 자랑이 담긴 것 같은 묘한 미소를 뜨며 말했다 그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두 손을 그대로 가슴에 얹고 있다가 무겁기라도 한 듯 두 손을 천천히 떼었다 난 지쳤어 미스 헤비샘이 말했다 나는 기분 전환이 필요한데 남자고 여자고 다 관계를 끊었단다 어디 놀아보렴 제 아무리 논쟁적인 독자라도 그 상황에서 그녀가 불행한 소년에게 행하기 어려운 것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것이다 난 때때로 병적인 공상을 한단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난 어떤 연극놀이 같은 것을 보고 싶다는 병적인 공상을 한단다 자 어서 놀아보렴 놀아봐 그녀는 오른손 손가락을 성급하게 저었다 나는 잠깐 동안 누나가 나를 부려먹으리라는 두려움이 눈앞에 서내서 펀블츠크 씨의 마차를 이륜 유란 마차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돌아볼까 하는 무모한 궁리를 해보았다 그러나 너무나도 그 연기를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느낌이 들어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고집스럽게 서서 미스 헤비샴을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한참 쳐다보았을 때 그녀가 말했다 넌 무뚝뚝하고 고집이 샌 아인가 보구나 아니에요 마님 지금 당장 연극놀이를 할 수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마님께서 저에 대해 불평하시면 저는 저의 누나와 불화가 생길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낯설고 또 너무나 멋지고 또 너무나 우울해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두려움에 나는 말을 멈추었고 우리는 다시 서로 쳐다보았다 다시 말을 꺼내기 전에 그녀는 나한테서 눈을 돌려 자기가 입고 있는 옷과 화장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쳐다보았다 저 아이에게는 그토록 새로운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게는 너무나 오래됐어 저 아이에게는 그토록 낯선대 내게는 너무나도 익숙해 그런데 너무나 우울하긴 우리 둘에게 똑같구나 에스텔러를 부르렴 그녀가 여전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녀가 여전히 혼잣말을 하고 있는 줄로 여기고 잠자코 있었다 에스텔러를 부르래도 그녀는 나를 휙 쳐다보며 되풀이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에스텔러를 불러라 문간에서 말이다 낯설기만 한 저택에 어둡고 야릿한 복도에 서서 보이지도 않고 대답도 없는 깔보는 어린 숙녀에게 에스텔러라고 외쳐대고 그렇게 큰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몹시 심한 무례라고 느끼는 것은 시키는 대로 연극놀이를 하는 것만큼이나 불쾌한 노릇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대답을 했고 그녀가 든 촛불이 컴컴한 복도를 따라 한떨기 별처럼 다가왔다 미스 헤비샴은 손짓으로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는 화장대에서 보석 하나를 집어서 그녀의 곱고 앳된 가슴과 예쁜 갈색 머리에 대어보며 어울리는지 살펴보았다 언젠가는 내 꺼가 될 거다 예야 그러니 잘 쓰거라 이 아이하고 카드 놀이를 해봐라 이해하고요? 이 아이는 천한 일꾼이잖아요 나는 미스 헤비샴이 대답하는 것을 어쩌다 엿듣게 되었다 그 대답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의 가슴을 멍들게 할 수 있잖니 꼬마야 무슨 놀이를 할 줄 아니? 에스텔라는 나를 한껏 경멸하면서 물었다 거지 놀이밖에 몰라요 아가씨 거지 놀이는 상대방의 카드를 다 따서 빈손이 되게 하는 어린이 카드 놀이이다 그래 저 아이를 거지로 만들어 보렴 미스 헤비샴이 에스텔라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앉아서 카드 놀이를 했다 내가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녀의 손목시계와 괴종시계와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멈춰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미스 헤비샴이 그 보석을 아까 집었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내려놓는 것을 알아챘다 에스텔라가 카드를 나눌 때 나는 또다시 화장대를 힐끗 쳐다보고 한때는 하얗한 것이 이제는 누렇게 바랜 화장대 위에 놓인 구두가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또 구두를 신지 않은 그녀의 발을 힐끗 내려다보고는 한때는 하얗한 것이 이제는 누렇게 바랜 비단 양말이 밟혀서 너덜너덜하게 해진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정지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볼품없게 찌부러진 몸에 걸친 퇴색할대로 퇴색한 신부복이나 그 긴 면사포조차도 그토록 수의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카드놀이를 하는 동안 그렇게 시체처럼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신부복에 달린 주름 장식과 그 밖의 장식물들은 마치 흑종이처럼 보였다 얘는 네이블을 잭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 저 거친 손 좀 보세요 또 장화는 얼마나 투박한지 알아요? 에스텔라가 첫 판도 끝나기 전에 경멸조로 말했다 나는 이전에 내 손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때부터 나는 나의 양손을 아주 대수롭지 않은 한 쌍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에스텔라의 나에 대한 멸신은 너무나도 강해서 전염될 정도였다 그것이 나한테 전염된 것이었다 그녀가 그녀가 게임을 이겼고 그래서 내가 패를 돌렸다 나는 패를 잘못 돌렸다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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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나를 곰탱이 같은 서투른 일꾼아이라고 공격했다 저 애는 어디 어디 내 귀에다 대고 말해보렴 미스 미스 해비샴은 몸을 구부리며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아가씨는 매우 거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가씨가 무척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리고 또 아가씨는 무척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에스텔라는 지극히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 그리고 또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저 애를 다시는 안 볼 거냐 저렇게 예쁜데도 저 아가씨를 다시는 안 보고 싶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곧 보내주마 하지만 커드놀이는 마저 끝내야지 미스 헤비샴이 큰소리로 말했다 처음에 한 번 지었던 그 묘한 미소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미스 헤비샴의 얼굴이 미소를 지울 수 없다고 거의 확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오래전에 경계하며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표정으로 바뀌었었고 그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지되었던 때에 그 무엇으로도 그 표정을 다시 걷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어떤 결정타의 중압 아래 육체와 영혼 안과 밖이 다 쑥 내려앉아버린 모습이었다 나는 에스텔라와 카드놀이를 했고 그녀가 날 거지로 만들었다 나의 카드를 다 따갔을 때 그녀는 나한테서 딴 것이라고 경멸한다는 듯이 그 카드들을 화장대 위에 던져버렸다 얘야 언제 또 올 수 있겠니 미스 헤비샴이 물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녀에게 오늘이 수요일임을 알려주려는 참이었는데 그때 그녀가 먼저 오른손 손가락을 상급하게 저으며 나를 제지했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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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요일 따위는 전혀 모른다 나는 연중 몇 주간인지도 전혀 몰라 엿새 뒤에 다시 오거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마님 에스텔라야 이 애를 데리고 내려가렴 먹을 것도 좀 주고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해주렴 이제 가거라 빕 나는 올라올 때처럼 촛불을 따라 내려갔다 에스텔라는 촛불을 아까 있었던 자리에 세워놓았다 그녀가 옆 출입구를 열 때까지 나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밤중일 거라고 상상했었다 갑자기 쏟아지는 햇빛이 나를 몹시 어리둥절하게 했고 마치 내가 그 이상한 방의 촛불 속에서 여러 시간 동안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꼬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에스텔라가 말했다 그런 다음 문을 닫고 사라졌다 나는 뜰에 혼자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해서 나의 거친 손과 장화를 살펴보았다 그전에는 그것들이 나를 결코 괴롭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비천한 부속물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네이브라고 불러야 할 그림 카드를 왜 잭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었는지 조에게 꼭 물어보기로 작정했다 조가 좀 더 좋은 집안에서 성장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나도 그렇게 성장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다 에스텔라는 빵과 고기 조금하고 작은 머그잔에 맥주를 한 장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머그잔을 뜰의 돌 위에다 내려놓고 마치 내가 눈밖에 난 개라도 되는 양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빵과 고기를 나한테 주었다 나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상처받고 경멸당하고 감정을 상하고 화가 나고 비참해서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눈물이 솟아오르는 순간 그 소녀는 자신이 나를 눈물 나게 한 것을 약삭바르게 기뻐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안 나는 나오는 눈물을 꾹 참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경멸적으로 고개를 한 번 쳐들고는 나를 두고 가버렸다 그러나 그녀가 사라졌을 때 나는 나의 얼굴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좁은 양조장 길에 있는 여러 문들 중 한 문에 뒤로 가서 소매자락을 담에 대고 또 이마를 거기에다 대고 울었다 나는 울면서 담장을 걷어차고 머리를 심하게 비틀어 쥐어뜯었다 내 감정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얼얼하여 기랑작용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상처입은 감정을 양조장 벽에 걷어차고 내 머리카락으로 휘감아 비틀어댐으로써 한동안 그 상처입은 감정을 해소하고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다듬고 문 뒤에서 나왔다 빵과 고기는 그런대로 먹을만했고 맥주는 몸을 달아올라 알딸딸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곧 기분이 좋아져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곧장 펌블츠크 시댁으로 갔다 펌블츠크 씨가 출타 중인 것을 알고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나는 점원에게 어느 날짜에 미스 헤비시험대게 다시 갈 예정인지 말을 남기고 우리 대장강까지 4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오면서 나는 그날 내가 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비천한 일꾼아이라는 것 내 손이 거칠다는 것 내 구두가 투박하다는 것 내가 네이브를 잭이라고 부르는 못된 버릇이 들어 있다는 것 내가 간밤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지하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미천하고 불량한 존재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 누나는 미스 헤비시험대에 궁금한 것이 많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나는 누나의 질문에 자세히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덜미와 등짝을 세게 두들겨 막고 부엌 벽에 얼굴을 쳐박히는 수치스러운 수모를 당해야 했다 아이가 자꾸만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크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괴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내가 만일 미스 헤비샴의 집에서 본 대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 뻔했다 뿐만 아니라 미스 헤비샴이란 인물 자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누나의 호기심 앞에서 그녀를 본 대로 이야기하는 건 어쩐지 비열하고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누나의 질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건성으로 대답했으며 결국 부엌 벽에 얼굴을 처박히는 수모를 당했다 내가 더욱 힘들었던 건 으스대기 좋아하는 펀블츠크 씨가 내가 그 집에서 보고 들은 걸 모조리 알아내고 싶어 차 마시는 시간을 이용해 저녁마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달려와 자기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흐리멍덩한 눈에 붕어처럼 입을 딱 벌리고 호기심에 머리카락을 곤두세우고 조끼 안에 불륙하게 산수책을 넣어 다니는 그 골치 아픈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심슬굳게도 입을 꼭 다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 꼬마야 그래 그 집에서 어떻게 지냈니 펀블츠크 아저씨는 난록과 손님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잘 지냈어요 누나가 내게 주먹을 흔들었다 잘 지냈다고 잘 지냈다는 건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지 잘 지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해봐라 펀블츠크씨가 추궁했다 이마에 회반죽이 묻으면 아마도 뇌가 딱딱하게 굳는 모양이다 어쨌든 나는 부엌 벽에서 이마에 회반죽을 묻힌 뒤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대답했다 잘 지냈다는 뜻이에요 누나가 참다못해 꽥 소리를 지르며 내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때 존은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방비 상태였다 펀블츠크씨가 눈알을 말렸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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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을 잃으면 안 되지 이 녀석은 나한테 맡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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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구슬려 볼 테니까 펀블츠크씨는 나를 자기 쪽으로 돌려 세워놓고 말했다 얘야 한 번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추론을 내릴 수 있었다. 좋아. 펀블츠크 씨가 웃질대면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을 말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야. 안 그런가? 그럼요. 아저씨가 항상 예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는 예를 다루는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누나가 애교를 부리며 말했다. 자, 그럼 오늘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미스 헤비샴은 뭘 하고 있더냐? 앉아 있었어요. 검은 벨벳 마차예요. 펀블츠크 씨와 누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검은 벨벳 마차라니. 그리고 미스 헤비샴의 조카 같았는데요. 에스텔라가 마차 창문을 통해서 케이크와 포도주를 갖다 드렸어요. 황금 접시에 담아서요. 우리는 모두 케이크와 포도주를 황금 접시에 담아서 먹었어요. 나는 일어나서 마차 뒤에 가서 먹었죠.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집에 다른 사람은 없었니? 펀블츠크 씨가 물어보았다. 개 네 마리가 있었어요. 큰 개냐 아니면 작은 개냐. 무지무지 큰 개들이었어요. 은바구니에 담긴 송아지 고기 커틀렛을 두고 서로 으르렁대고 싸웠어요. 펀블츠크 씨와 누나는 또다시 토끼 눈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문에 못 이겨 무모한 증언을 하는 증인처럼 완전히 광난 상태에 빠져 되는 대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도대체 그 마차가 어디에 있었단 말이니? 누나가 물었다. 미스 헤비샴의 방에 있었어. 그들은 한 번 더 놀랐다. 마차는 있었는데 마부는 없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저씨? 얘 말이 무슨 뜻이죠? 누나가 펀블츠크 씨에게 물었다. 글쎄, 내 생각에는 그 마차가 의자 가마인 것 같구나. 그 여자는 엉뚱해. 엉뚱해도 아주 엉뚱해서. 낮에는 의자 가마에 앉아서 지내나 보다. 그 여자가 그걸 타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나가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펀블츠크 씨가 마침내 실토했다. 내 평생에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직접 본 일이 없어. 어머나 세상에. 하지만 그분과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그건 말이다. 그 집에 가면 나는 방문 밖에 서 있고 그 여자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안에서 말을 하지. 그건 그렇고 얘가 그 집에 간 건 놀려고 간 거잖아. 그래, 너 그 집에서 뭐라고 놀았니? 깃발을 가지고 놀았어요.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이때 내가 한 거짓말을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도 놀라웠다. 깃발? 누나가 의외라는 듯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응, 깃발. 에스텔라는 푸른 깃발을 흔들고 나는 빨간 깃발을 흔들고 미스 헤비샴은 황금색 작은 깃발을 마차 밖으로 흔들었어.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 칼을 흔들리면서 만세를 불렀어. 칼? 칼이 어디서 났는데? 누나가 또 물었다. 천장에서 꺼내왔지. 거기에는 총도 있었어. 잼도 있고 무슨 알약 같은 것도 있고 방 안에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촛불을 켜놨어. 그건 사실이야. 펀블츠크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집은 항상 그래. 그 정도는 나도 봐서 알지.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나를 향했고 나는 두 사람을 마주 보면서 바지까랑이에 주름을 잡았다. 그들이 거기서 질문을 더했다면 나는 그 집 마당에 풍선이 있었다고 대답함으로써 그동안 내가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날 뻔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은 내가 이미 말한 기이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나는 그 자리를 살짝 빠져나올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조가 대장간 일을 마치고 차를 마시러 왔을 때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누나는 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내게 들은 거짓말을 그대로 조에게 전했다. 조가 놀라서 푸른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굴리는 걸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이 마주 앉아서 내가 미스 헤비샴을 알고 사랑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의논하는 동안 나는 조에게만 오로지 조에게만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은 미스 헤비샴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 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 무언가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몰랐다. 누나는 한 재산 물려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험블티크 씨는 가령 곡물상이나 종묘상 같은 고상한 직업의 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두둑한 살해금을 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조는 송아지 고기 커트랫을 두고 싸웠다는 네 마리 개 중 한 마리를 선물 받는데 그칠지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두 사람한테 톡톡히 면박을 당했다. 험블티크 씨가 집으로 돌아가고 누나가 설거지하러 간 틈을 타서 나는 대장간으로 살짝 조를 찾아가 그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조, 불을 끄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 무슨 말인데? 조는 편자 거리를 용강로 가까이로 당기면서 말했다. 나는 조에 걷어붙인 셔츠 소매를 잡고 그걸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비틀었다. 조, 미스 헤비샴에 관한 말 다 기억나죠? 기억나냐고? 그럼 난 널 믿는다. 멋지더구나. 조, 끔찍한 일이지만 내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핍? 조는 놀라 주저앉으면서 목청을 높였다. 핍, 설마 내가... 맞아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말은 아니겠지. 검은 벨벳 마차 같은 게 없었다는 뜻은 아니겠지. 나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며 서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개는 있었을 거야. 그렇지, 핍. 뭐 송아지 고기 커틀릿은 몰라도 개는 분명히 있었지. 조는 나를 설득하려는 듯이 말했다. 그런 건 없었어요, 조. 한 마리도? 강아지도 없었어? 없었어요. 개 같은 건 그림자도 없었어요. 내가 절망적으로 조에게 시선을 고정하자 조는 실망한 눈빛으로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핍, 이 친구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형편없는 짓이에요, 조. 그렇죠. 이건 끔찍한 짓이야. 도대체 뭐에 홀려서 그런 거냐? 뭐에 홀려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의 셔츠 소매를 붙잡았던 손을 놓고 그의 발치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조, 나한테 카드에 나오는 네이블을 잭이라고 부른다고 가르쳐준 건 유감이에요. 그리고 내 부츠가 촌스럽고 내 손이 거친 것도 유감이고요. 나는 조에게 그 집에 갔을 때 내가 몹시 비참하게 느껴졌으며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누나와 펌블티크 씨에겐 그런 내 기분을 설명할 수 없었고 미스 헤비샴의 집에는 무지무지하게 예쁘고 도도한 소녀가 있으며 그 소녀가 나를 천박하게 여겼으며 내가 천박하다는 건 나도 알지만 내가 천박한 것이 유감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모두 털어놓았다. 이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조에게도 해결하기에 너무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조는 이것을 대충 형이상학의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로 받아들였고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빗 조는 한참 고심하더니 말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이야.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됐든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거짓말은 거짓말에서 나오고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 빗. 거짓말을 하면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리고 그 천박하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넌 어떤 면에서는 고상해. 넌 아주 고상한 아이야. 고상하고 유식해. 아니에요, 조. 난 무식하고 촌스러워요. 어째서. 넌 어젯밤에 편지까지 썼잖아. 그것도 인쇄체로. 여러 사람이 글씨 쓴 걸 봤지만 너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중에도 인쇄체로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배운 게 거의 없어요. 조. 조가 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지 나는 유식한 게 아니에요. 조아, 빗. 내 말이 맞든 틀리든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도 고상하고 유식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해. 왕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아있는 왕도 어릴 때 알파벳부터 배우지 않았다면 인쇄체로 의의 법을 쓸 수 없었을 거다. 조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조의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으며 그것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2층에 나의 작은 침실로 올라와 잠자리에 누워서도 도도한 그 소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어린 마음은 너무 혼란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나는 자리에 누워 한참 동안 에스텔라를 생각했다. 에스텔라가 대장장애에 불과한 조를 보면 얼마나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부추를 얼마나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그의 손을 얼마나 거칠다고 생각할지 생각해보았다. 나는 조와 누나가 어떤 모습으로 부엌에 앉아 있었으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엌에서 침실로 올라왔으며 미스 헤비샴과 에스텔라는 결코 부엌에 앉아 있지 않았고 그런 천박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게 얼마나 고상했는지를 생각해보았다. 나는 미스 헤비샴의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몇 주나 몇 달을 보낸 것처럼 그런 일을 그날만 회상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회상해 온 것처럼 그 집에 있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을 회상하며 잠이 들었다. 그날은 나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날이었기에 나에겐 특별히 기억될 만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특정 하루가 달리 전개됐더라면 인생 노선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해보라. 잠시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특별한 날에 첫 번째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당신을 구속하지 않았을 쇠나 황금으로 된 긴 사슬 가시나 꽃으로 된 긴 사슬을 생각해보라. 그로부터 며칠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 자신을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비디한테 그녀가 알고 있는 걸 모조리 배우는 거라는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웹슬 씨의 종조모가 운영하는 야간 학교에 갔을 때 비디에게 나에겐 성공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그래서 만일 그녀가 알고 있는 걸 나에게 전부 가르쳐준다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을 했다. 착하디 착한 비디는 당장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했고 실제로 5분 안에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겼다. 그날 저녁 비디는 가격표에서 나에게 몇 가지 지식을 알려주었고 내가 집에 가서 베끼었을 수 있도록 D라고 적힌 낡은 큰 책을 빌려주었다. 그 D라는 글씨는 비디가 신문의 표지를 보고 따라 쓴 것으로 나는 그것이 사전이라는 뜻이라고 비디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그냥 벨트 장식의 도안인 줄로만 알았다. 우리 마을에는 당연히 술집이 있었고 조는 가끔 그 술집에 들러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나는 그날 야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술집에 들러 조를 데려오지 않으면 혼날 줄 알라는 누나의 지엄한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술집으로 곧장 발걸음을 옮겼다. 술집에는 바가 있었고 문간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긴 외상 명부가 초크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외상값은 절대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 명부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에 있었고 나보다 빨리 자랐다. 토요일 밤이었고 술집 주인이 다소 험상굳게 이 외상 명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조에게 볼 일이 있지 그에게 볼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통로 끝에 있는 휴게실로 걸어갔다. 난로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휴게실에서 조는 웹술 씨와 낯선 남자와 함께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조는 나를 보자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안녕핍 어서와 라고 반갑게 인사했고 그가 인사를 하는 순간 낯선 남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비밀스럽게 생긴 사람으로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파이프를 빼낸 다음에 연기를 천천히 멀리 날려보내면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래서 나도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대장장이라고 하셨던가요? 낯선 남자가 조를 향해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아직 통성명을 못했군요. 조는 자기 이름을 말했고 낯선 남자는 당장 조의 이름을 불렀다. 뭘 드시겠습니까? 조가저리 씨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제 돈 말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는 술을 못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요. 습관이라고요? 오늘은 토요일 밤이니까 습관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죠. 자, 어서요. 드시고 싶은 걸 말씀하세요, 가저리 씨. 그럼 너무 딱딱하게 굴고 싶진 않군요. 그럼 럼주를 마시죠. 낯선 남자는 웹술 씨에게도 술을 권했다. 웹술 씨 역시 럼주를 마시겠다고 했다. 이분은 우리 교회의 서기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죠? 조가 조가 낯선 남자에게 웹술 씨를 소개했다. 그 늪지대에 있는 쓸쓸한 교회, 주위에 묘지가 있는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낯선 남자는 파이프 위로 콧노래 비슷한 소리를 내며 혼자 차지하고 있는 혼자 차지하고 있는 긴 나무 의자에 두 다리를 올려놓았다. 남자는 챙이 넓은 여행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 밑에 빵 모자를 쓴 것처럼 손수건을 둘러매고 있어 머리카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불길을 쳐다볼 때 그가 불길을 쳐다볼 때 나는 남자의 얼굴에서 교활한 표정과 뒤이어 비밀스럽게 웃는 듯한 표정을 본 것 같았다. 전 이 고장을 잘 모릅니다만 강쪽은 적막한 것 같더군요. 늪지대라는 게 다 그렇죠 뭐. 조가 말했다. 집시라든지 불황자라든지 뭐 방랑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가끔 탈주범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탈주범이 나타나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웹술씨. 웹술씨는 예전에 불쾌한 일이 기억나는지 조의 말에 동의하기는 했으나 그다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탈주범을 쫓아가본 적이 있으신 것 같군요. 한 번 있었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건 아니었고 그냥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랑 여기 계신 웹술씨랑 그리고 핍이랑요. 그렇지 핍? 낯선 남자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럼주가 나오자 일종의 무언극을 하기 시작했다. 그 무언극은 노골적으로 나를 보며 럼주를 저었고 노골적으로 나를 보며 럼주를 맛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럼주를 줬더니 맛을 보았다. 그의 앞에 놓인 숟가락이 아니라 줄칼로. 그는 나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무언극을 했으며 무언극을 마치고는 줄칼을 닦아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순간 그것이 조의 줄칼이라는 걸 알아챘으며 그 남자가 내가 아는 탈주범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넋을 잃고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우리 마을에는 토요일 밤이면 산뜻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대청소를 하고 조용히 휴식하는 유쾌한 의식이 있었다. 조는 그 의식에 취해 다른 날보다 무려 30분이나 더 오래 그 술집에 있었다. 그 30분과 럼주가 바닥이 나자 조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가조리씨 낯선 남자가 말했다. 제 호주머니 어딘가에 반짝이는 1실링짜리 새 동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이 꼬마에게 주고 싶군요. 그는 한 주먹이나 되는 잔돈 속에서 새 동전을 찾아 꾸깃꾸깃한 종이에 사서 나에게 주었다. 내 거다. 잘 들어. 너의 돈이란 말이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조에게 바짝 붙었다. 웹슬씨는 술집 앞에서 우리와 헤어졌고 조는 될 수 있는 대로 공기를 많이 마셔 럼주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비행과 옛 친구의 등장으로 넋이 나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누나는 그다지 기분이 나쁜 것 같지 않았고 조는 보통 때와 다른 상황에 고무되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반짝이는 새 동전을 주었다는 말을 누나에게 했다. 틀림없이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애한테 그런 걸 줄 리가 없잖아요. 핍! 어디 한번 보자! 누나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는 종이에서 동전을 꺼냈고 그것은 과연 반짝이는 새 동전이었다. 그런데 이게 뭐죠? 누나는 얼른 백 동전을 내려놓고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1파운드짜리 은행권 2장이잖아요. 땀에 전 두툼한 1파운드짜리 은행권 2장은 우리 고장 소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은행권과 똑같이 생겼다. 조는 그 남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모자를 쓰고 한급히 술집으로 달려갔다. 조가 나가고 없는 동안 나는 평소에 앉는 내 의자에 앉아 지금쯤 그 남자는 술집에서 나가고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멍하니 누나를 쳐다보았다. 조가 돌아와 그 남자는 각오 없었지만 술집에 그 돈에 대해 말해두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누나는 그 돈을 종이에 싸서 응접실 찬장 맨 위칸에 있는 장식용 주전자 안에 두었다. 나에겐 악몽 같은 그 돈은 오랫동안 밤낮으로 그곳에 들어있었다. 나는 침대에 들어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탈주범과의 은밀한 공모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보란듯이 줄칼로 무언극을 하던 낯선 남자에 대해서 생각했다. 나는 무엇보다 줄칼 때문에 괴로웠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줄칼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나는 미스 해비샴의 집과 다음 수요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누가 들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줄칼이 문 밖에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나는 약속된 시간에 미스 해비샴의 집에 다시 갔고 문간에서 머뭇거리며 초인종을 누르자 에스텔라가 나왔다. 그녀는 나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그 전과 마찬가지로 문을 잠그고 또다시 촛불이 켜져 있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녀는 요전날과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복도는 매우 길었고 매너하우스 사각 지하실 전부를 망나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사각의 한쪽 면만 따라 걸어갔고 그녀는 복도 끝에서 걸음을 멈추고 촛불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햇빛이 다시 나타났고 포장된 작은 마당이 나왔다. 마당 건너편에는 살림집이 딸려있었다. 그 집은 사라진 양조장 관리인이 살던 집 같았다. 그 집 바깥쪽 벽에도 벽시계가 걸려있었다. 미스 헤비샴의 방에 있는 벽시계나 미스 헤비샴의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시계는 9시 20분 전을 가리키며 정지해 있었다.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1층 뒤쪽에 있는 천장이 낮은 음침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에스텔라는 그들에게 가면서 내게 말했다. 저기에 서있어 부릴 때까지 그녀가 그녀가 말한 적인은 창문 이었기에 나는 그곳으로 가서 몹시 불편한 마음으로 밖을 내다보며 서있었다. 창문은 정원의 한쪽 구석을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줄지어 늘어선 썩은 양배추 줄기와 오래전에 가지치기를 했지만 그 위로 모양과 색이 다른 새잎이 나면서 아래쪽은 새까맣게 타버린 것처럼 보이는 회양목 한구루만 횡안이 남아있었다. 밤새 눈이 약간 내렸고 내가 아는 바로는 어디에도 눈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정원의 추운 응달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었다. 바람이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켜 창가로 눈을 흩날렸다. 마치 내가 거기에 온 비난이라도 하듯이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나를 쳐다본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창문의 어리는 반짝이는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세밀하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을 주고 서있었다. 방 안에는 숙녀 세 명과 신사 신사 한 명이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있은 지 5분도 안 돼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첨꾼이요 협작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첨꾼이요 협작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 인정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는 게 들통날까 봐 서로 모르는 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가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듯이 나른하고 따분한 분위기를 풍겼으며 그 중 가장 수다스러운 부인은 하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주어 말해야 했다. 조금 전에 지나온 복도를 따라 고한 비슷한 소리와 함께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이야기를 중단했고 에스텔라가 내게 말했다. 예 가자 내가 창가에 서있다가 뒤돌아보니 사람들이 모두 경멸 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촛불을 들고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에스텔라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더니 자기 얼굴을 나의 얼굴에 바짝 갖다대고는 조롱하듯이 말했다. 어때? 어때? 라뇨 아가씨? 나는 하마터면 그녀 쪽으로 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균형을 잡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나를 빠니 쳐다보았고 물론 나도 그녀를 빠니 쳐다보았다. 내가 예뻐? 네 예쁜 것 같은데요? 내가 무례하니? 지난번만큼 많이 무례하지는 않아요. 많이 무례하지는 않다고? 네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눈에 불꽃이 일었고 내가 대답을 하는 순간 나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이젠 어떠니? 그녀가 말했다. 이 촌스러운 괴물 같은 놈 이젠 내가 어때? 말하지 않겠어요. 너 2층에 가서 일러바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또 울지 그러니? 이 비열한 자식아. 다시는 너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어떤 선언보다 잘못된 거였다. 나는 그때도 속으로 울고 있었고 그 후로도 그녀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으니까. 우리는 다시 2층으로 향했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더듬더듬 계단을 내려오는 한 신설을 만났다. 누구지? 신사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어떤 꼬마예요? 에스텔라가 대답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살결이 유난히 거무스름하고 머리가 유난히 크고 거기에 비례해 손도 유난히 컸다. 그는 큼지막한 손으로 내 턱을 잡고 얼굴을 돌려 촛불에 내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는 나이답지 않게 정수리가 벌써 대머리였고 덥수룩한 검은 눈썹은 뻣뻣하게 곤두서 있었다. 움푹 들어간 눈은 불쾌할 정도로 날카롭고 미심쩍은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굵은 시계줄을 차고 있었고 턱수염이나 구레나룻을 길렀다면 수염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점 같은 것들이 진하게 나있었다. 그때는 그가 나중에 나와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우연히 그 기회를 통해 나는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동네에 사냐? 남자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길 오게 됐지? 미스 헤비샴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래? 얌전하게 행동해라. 내가 꼬마들을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너희들만큼 말썽꾸러기가 없어. 그는 그 말과 함께 내 턱을 놓고 계단을 내려갔다. 우리는 곧 미스 헤비샴의 방에 도착했고 거기에는 그녀와 모든 것이 지난번 내가 나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에스텔라는 나를 문간에 서있게 내버려 두었고 나는 미스 헤비샴이 화장대에서 내 쪽으로 눈을 돌릴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있었다. 그렇구나. 시간이 지나간 거야. 그렇지? 미스 헤비샴이 나를 보며 말했다. 네, 부인. 오늘은 잠깐, 잠깐, 잠깐. 그녀는 오른손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조바심 쳤다. 알고 싶지 않다. 그래, 가드 놀이할 준비는 됐겠지? 나는 당황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인. 카드 놀이를 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녀는 그 말과 함께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드 놀이를 하라고 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집이 낡고 음산하기 때문에 카드 놀이를 하고 싶지 않다면 일을 하고 싶으냐? 나는 다른 질문보다 이 질문에 좀 더 기분 좋게 대답할 수 있었으며 기꺼이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기 건너편 방에 가 있거라. 그녀는 쇄약한 손으로 내 뒤에 방을 가리켰다. 거기에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층계참을 지나 그녀가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도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환기가 안 되어 숨이 막힐 것 같은 냄새가 났다. 습기찬 구식 벽난로는 불을 지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불길은 활활 타오르기보다는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고 마지못해 방 안에 걸려있는 연기는 늪지대의 안개처럼 깨끗한 공기에 비해 더 차가웠다. 높다란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겨울나무 까지처럼 생긴 촛불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방은 널찍했고 감히 말하지만 한때는 아름다웠을 것 같지만 방 안에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먼지와 곰팡이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모두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물건은 그 집과 시계들이 일제히 정지됐을 때 마치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테이블 불을 씌운 긴 테이블 이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중앙 상식대나 중앙 장식물처럼 보이는 게 있었다. 그것은 온통 거미줄에 둘러싸여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은 곰팡이처럼 거미줄이 번지고 있는 누런 테이블 불을 따라가 보니 몸통과 다리에 얼룩무늬가 있는 거미들이 마치 중요한 집단 행사가 있는 것처럼 분주히 중앙 장식물을 오가고 있었다. 내가 이런 기이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미스 헤비샴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른 한 손은 목발을 짚고 거기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그녀는 그 집에 사는 마녀처럼 보였다. 그녀는 목발로 긴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내가 죽으면 눕혀질 곳이다. 사람들이 여기로 나를 보러 오겠지. 나는 막연한 불안감에 그녀의 손이 닿은 부분이 오싹해졌다. 저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녀는 목발로 테이블 중앙을 가리켰다. 저기 거미줄에 둘러싸여 있는 것 말이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 대형 케이크란다. 웨딩 케이크. 나의 웨딩 케이크지. 그녀는 노려보듯 방 안을 둘러보더니 나에게 몸을 기대고 내 어깨를 와락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자자 날 부축해 걷게 해다오. 걷게 해줘. 나는 이 말로 미루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녀를 부축해서 방 안을 걷고 또 걷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당장 걷기 시작했고 그녀는 내 어깨에 몸을 기댔다. 우리는 펀블츠크씨의 전용마차를 흉내내는 것 같은 걸음걸이로 방 안을 걸어다녔다. 그녀는 힘이 없었고 그래서 잠시 후에 말했다. 좀 더 천천히 그래도 우리는 조바심 치듯 변덕스러운 속도로 걸었고 우리가 걷는 동안 그녀는 내 어깨를 잡은 손을 실룩실룩 움직였고 입을 움직였고 나는 그녀의 생각이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고 있다고 믿게 됐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에스텔라를 불러라. 그래서 나는 층계참으로 내려가 요전날 그랬던 것처럼 에스텔라를 소리쳐 불렀다. 그녀가 든 촛불이 보이자 나는 미스 헤비샴에게 돌아가 다시 그녀를 부축해 방안을 걷고 또 걸었다. 에스텔라 나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행동을 내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까 봐 얼굴이 붉어졌다. 미스 헤비샴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군요. 미스 샤라 포켓이 인삿말을 건넸다.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누렇게 뜨고 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안다. 미스 헤비샴이 날카롭게 대꾸했다. 미스 포켓이 면박을 당하자 옆에 있는 카밀라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녀는 미스 헤비샴을 애처로운 듯 한참 바라보다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너무나 가여워. 당연히 건강해 보일 리가 없죠. 그래 카밀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미스 헤비샴이 카밀라에게 말을 건넸다. 그때 우리는 카밀라에게 다가가고 있었으므로 나는 당연히 걸음을 멈추려고 했지만 미스 헤비샴은 그럴 뜻이 없는 듯 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갔고 카밀라가 나를 몹시 밉살스럽게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미스 헤비샴이 몹시 날카롭게 물어보았다. 별일 아니에요. 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밤이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럼 그럼 내 걱정을 하지마. 미스 헤비샴이 잘라서 말했다. 말이야 쉽죠. 카밀라는 흐느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밤이면 제 다리에 얼마나 심한 신경성 격련이 일어나는지 레이먼드는 봐서 잘 알 거예요. 하지만 숨막힘이나 신경성 격련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이렇게 인정 많고 예민하지만 않아도 소화도 잘 되고 신경도 세심줄 만큼 튼튼할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밤에 미스 헤비샴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그녀는 이 말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말한 레이먼드는 그 자리에 있는 신사였고 그 신사는 곧 카밀라의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아내의 구원자로 나서서 위로와 아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카밀라 당신이 가족 걱정을 하느라 한쪽 다리가 다른 한쪽 다리보다 짧아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 나는 몰랐는데. 조용히 서있던 근엄한 표정의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 걱정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해쳤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 나도 그런 말은 처음이야. 미스 사라 포켓이 이 말을 받아 카밀라에게 일침을 가했다. 알았어요. 알았어. 카밀라가 참다 못해 소리쳤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가 치밀어오르는 것 같았다. 인정이 많은 건 약점이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내 성격이 이렇지만 않다면 내 건강이 더 좋아지리란 걸 나도 알아. 하지만 난 내 성격을 바꾸지 않을 거야. 성격 때문에 고통도 많이 당하지만 밤에 눈을 떴을 때 내가 그런 성격을 지녔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거든. 카밀라는 감정에 북받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미스 헤비샴과 나는 쉬지 않고 계속 방안을 걷고 또 걸었다. 손님들의 스커트를 스치기도 하고 그들이 우울한 방안을 빙 둘러볼 수 있게 하면서 걷고 또 걸었다. 매튜은 또 어떻고?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도 않고 미스 헤비샴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오지도 않잖아? 카밀라가 말했다. 매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미스 헤비샴은 날 멈추게 하더니 자신도 걸음을 멈추고 카밀라를 쳐다보았다. 이런 변화는 카밀라의 화학적 반응을 갑자기 중단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매튜는 결국 날 보러 올 거다. 미스 헤비샴은 목발로 테이블을 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 테이블에 누웠을 때 저기 저 자리 내 머리맛 자리는 매튜에게 돌아갈 거다. 그리고 너는 저기에 내 남편은 저기 그리고 사라 포켓은 저기 조지아나는 저기 이제 날 위한 죽음의 향연에 참석할 때 너희들 자리가 어딘지 각자 잘 알겠지. 알았으면 이제 그만 가봐. 미스 헤비샴은 한 사람씩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목발로 테이블을 쳐 각자의 자리를 확실히 알려주었다. 나를 부축해서 걷게 해줘.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 같군. 카밀라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가라고 하시니 갈 수밖에요. 하지만 잠깐이라도 사랑과 의무의 대상을 만나봤으니 됐어요. 밤에 깨어나면 우울하지만 오늘 일을 생각하며 위로 삼아야겠어요. 매튜도 이런 평안함을 맛봤으면 좋겠지만 그걸 싫어하니 어쩔 수 없죠 뭐. 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자기 친척의 죽음을 두고 향연을 버린다는 말이나 가보라는 말은 정말 듣기 거북하군요. 미스 해비샴은 생각하시는 게 너무 심해요. 남편이 말리자 카밀라 부인은 흥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미스 해비샴에게 손키스를 보내고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방을 나갔다. 사라 포켓과 조지아나는 누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인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빈틈없는 사라는 특유의 유들유들한 태도로 조지아나 가까이로 누린누리 걸어갔고 조지아나는 마지못해 먼저 작별인사를 했다. 이어서 사라 포켓은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빌겠다는 인삿말과 함께 너그러운 연민의 미소를 지으며 단독 이별 효과를 냈다. 에스텔라가 그들이 내려가는 길을 안내하러 나간 동안 미스 해비샴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계속 걸었지만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졌다. 마침내 그녀는 벽난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뭐라고 중얼대며 잠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빕 내가 만수무강하기를 빈다고 말하려는 찰나 그녀가 목발을 들었다. 난 축하의 말 같은 건 듣고 싶지 않다. 방금 여기 온 사람이든 누구든 축하의 말을 하는 걸 원치 않아. 그들은 해마다 내 생일이면 날 찾아오지만 그래도 감히 그걸 입에 담지는 않는다. 당연히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입에 담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 어느 해의 오늘 이 곰팡이 덩어리를 이곳으로 가져왔지. 미스 헤비샴은 목발로 테이블 위에 거미줄 더미를 가리켰지만 그걸 건드리지는 않았다. 이것과 함께 나는 쇠퇴했지. 그녀는 목발을 가슴에 대고 테이블을 바라보고 서있었다. 한때는 새하얀색이었던 웨딩드레스 차림에 그녀는 누렇게 뜨고 시든 모습이었고 한때는 새하얀색이었던 테이블보가 지금은 누렇게 태색돼 있었다. 주변에 모든 것들이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다. 모든 게 다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시신을 웨딩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그게 그 남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될 거다. 오늘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녀는 소름끼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누워있는 자신의 시신을 보고 서있는 것처럼 테이블을 쳐다보며 서있었다. 나는 가만히 서있었다. 에스텔라가 돌아왔고 그녀도 가만히 서있었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 한참 동안 서있었던 것 같다. 방안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 멀리 구석에 스며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에스텔라와 내가 지금 부패하기 시작했는지 모른다는 으스스한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미스 헤비샴이 산란한 정신 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벗어나면서 말했다. 너희 둘이 카드놀이를 하는 걸 보고 싶구나. 지금 당장 시작해. 그 말과 함께 우리는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앉았다. 나는 예전처럼 다시 한 번 알거지가 되었고 그리고 역시 예전처럼 미스 헤비샴은 계속 우리를 지켜보며 내가 에스텔라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자신의 보석으로 에스텔라의 가슴과 머리를 장식해 내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의식하게 했다. 에스텔라는 에스텔라대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날 대했고 내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달랐다. 대여섯 판 정도 카드놀이를 했을 때 내가 방문할 다음 날짜가 정해졌고 나는 마당으로 안내받아 예전과 마찬가지로 개에게 먹이를 주는 듯한 방식으로 그녀에게서 먹을 것을 건네받았다. 나는 그곳에서 또다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지난번에 내가 안을 들여다보려고 올라간 정원 담에 달린 문이 그때도 열려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때는 그런 문을 보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그런 문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문이 열려 있었고 에스텔라가 손님들을 내보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는 정원 안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정원은 몹시 황폐했고 오래된 멜론 받침대와 오이 받침대가 있었고 멜론과 오이는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정원을 다 둘러보고 쓰러진 포도 덩굴과 병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온실을 다 구경하고 나니 좀 전에 창밖으로 내다본 음산한 정원 구석이 나왔다. 나는 이제 집안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한 꼬마 신사와 눈이 마주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눈꺼풀이 불그스름하고 머리카락이 창백한 색이고 안색도 창백했다. 꼬마 신사는 어디론가 재빨리 사라지더니 어느새 내 옆에 와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몸 여기저기에 잉크가 묻어있었다. 어이 안녕 꼬마 친구 누군가 날 어이 안녕 이라고 하면 똑같이 대답해주는 게 최선이기에 나는 공손하게 꼬마 친구라는 말은 빼고 어이 안녕 하고 대답했다. 누가 널 들여보내줬지? 에스텔라가 누가 여기를 기웃거리고 다녀도 좋다고 했지? 에스텔라가 너 나하고 한판 붙어볼래? 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그 후에도 종종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자문해보았다. 그의 태도는 무척 단호했고 나는 무척 놀랐기 때문에 주문에 걸린 사람처럼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야 잠깐 멈춰봐 그는 몇 발자국도 가지 않아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너한테 싸울 구시를 만들어줘야겠다. 자 이거다. 그는 두 손을 탁탁 치고는 우아하게 한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두 손을 다시 한 번 탁탁 친 다음 고개를 푹 숙이더니 머리로 내 배를 들이받았다. 그의 황소같은 행동은 분명히 방자하기도 했지만 내가 고기와 빵을 먹은 직후라 특히 불쾌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쳐서 밀어내고 또 쳐서 밀어내려는데 그가 말했다. 아 한 번 해보시겠다 이거지? 그는 얼마 안 되는 나의 싸움 경험과는 비교가 안 되게 춤을 추듯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할 태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게임의 법칙은? 이 말과 함께 그는 껑충 뛰어 왼발에서 오른발로 무게중심을 바꾸었다. 일반적인 규칙 그대로야. 그리고 이 말과 함께 다시 한 번 껑충 뛰어 이번에는 오른발에서 왼발로 무게중심을 바꾸었다. 마당으로 가서 준비운동을 하자. 그는 이 말과 함께 몸을 앞뒤로 피하는 신용을 하며 내가 어쩔 줄 몰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온갖 동작을 했다. 나는 그가 무척 민첩한 걸 보고는 은근히 겁이 났다. 하지만 그렇게 창백한 색깔의 머리카락으로 내 복부에 치명탈을 입히지는 모탈이라는 걸 실제로나 물리적으로 확신했으며 내 주위를 그렇게 무리하게 강요당하는 건 부당하다고 여길 권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나는 두 개의 벽이 만나는 잡동산 위에 가려져 있는 정원의 한적한 구석으로 말없이 그를 따라갔다. 마당이 마음에 드느냐는 그의 질문에 그렇다고 하자 그는 잠깐 어딜 갔다 오겠다고 양해를 구하고는 물병과 식초에 적신 거즈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그는 물병과 거즈를 벽에 기대놓았다. 그러고는 명랑하고 사무적인 동시에 피에 굶주린 사람처럼 상의와 조끼 뿐만 아니라 셔츠까지 벗어던졌다. 그는 그다지 힘이 세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는 걸 보니 겁이 났다. 나이는 내 또래로 보였지만 키는 나보다 훨씬 컸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그걸 제외하면 그는 팔꿈치 무릎 손목 발꿈치만 발달하고 다른 부부는 아직 덜 자란 잿빛 정장 차림의 꼬마 신사였다. 온갖 종류의 공격 자세를 과시하면서 나를 노려보고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라도 하듯이 내 몸을 구석구석 뜯어보는 그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내가 첫 번째 주먹을 날리고 그가 들어누어 코피를 흘리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걸 봤을 때만큼 내 평생 그렇게 많이 놀란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벌떡 일어나 거즈로 능숙하게 코피를 닦은 다음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다. 내 평생 두 번째로 크게 놀란 건 그가 다시 뒤로 나자빠져서 시퍼렇게 멍든 눈으로 나를 쳐다볼 때였다. 그의 기상은 정말 존경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힘도 세보이지 않았고 한 번도 날 세게 쳐보지도 못했고 항상 뒤로 나자빠졌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지로 소독하거나 물을 마시고 이제 마침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려나 보다고 믿을 정도로 허세를 보이며 내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심하게 멍이 들었다. 민망한 말이지만 나는 그를 때릴수록 주먹에 더 힘이 생겼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다가 마침내 뒤통수를 벽에 기대며 쓰러졌다. 그러고도 그는 일어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몇 번 어지럽게 돌고 또 돌았지만 마침내 무릎걸음으로 거즈 쪽으로 가서는 거즈를 집어던지고 헐떡거리며 말했다. 이건 내가 이겼다는 뜻이야. 그는 매우 용감하고 순진해 보였으며 비록 싸움은 먼저 걸지는 않았지만 그와 싸워 이긴 게 왠지 기쁘지만은 않았다. 사실은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 내 자신이 야만적인 늑대 새끼나 다른 야생동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상처를 소독했고 얼굴 군데군데 묻은 핏자국을 닦아냈다. 그에게 도와줄까 하고 묻자 그는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럼 잘 있어 라고 인사했고 그도 그럼 잘 가 라고 인사했다. 앞마당에 들어서니 에스텔라가 열쇠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왜 자기를 기다리게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슨 기쁜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문으로 곧장 가는 대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내게 들어오라고 손짓 했다. 이리 와봐 내가 원하면 나한테 키스해도 좋아. 나는 그녀가 내민 뺨에 키스를 했다. 그녀의 뺨에 키스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시련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키스는 거칠고 천박한 소년에게 돈 한 푼 지어주듯 준 거였으며 그래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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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